뭐하고 있어? 매우 파격적인 탈것에 동물의 어떤 특성들을 입힐지 고민 중이야 멋지다! 뭐로 할 건데? 치타의 근육 필요해 빨리 달리려는 고릴라 손도 필요해 올라가! 안전벨트를 채우고 마음껏 달려가는 모터를 만들었어 두꺼운 닭들은 콧불 속 코로 들어봐 기린의 긴 목으로 높이 높이 꼬리는 펠꼬리로 할까 그건 아니지 원종이가 꼬리 잡기엔 더 좋으니까 이건 정말 매우 파격적인 탈것 방콩 유리도 날개도 하나 없어 히터도 없어 하지만 여기는 적도 어울리지가 않아 여긴 너무나 더워 이건 어울리지가 않아 적도에서는 히터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 이건 매우 파격적인 탈것 그래 이건 매우 파격적인 탈것 그래 이건 매우 파격적인 탈것 예!